버킷 안을 살펴보면 오염물들이 꽤 빠져나와 있지 저는 내역관리한다 안녕 동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일매트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색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먼지나 이물질의 포집력이 뛰어나 항상 깔끔해 보이고 통계성도 좋아서 동승자들은 신발을 벗고 발의 피로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코일매트의 단점은 구조상 깊숙이 박혀있는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코일매트의 청소 관리 방법이 우선 털고 고압수로 헹궈내고 물기를 제거하는 것까지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겉만 깨끗해진 느낌이고 찜찜하고 영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새롭게 론칭한 CUCD 친환경 코일매트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신 몇 분이 코일매트가 장점은 많은데 청소 및 세척 등 관리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는 비슷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모두가 공감하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코일매트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투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투뷰 얼마 전 코일매트 소개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 한 분께서는 다 좋은데 코일매트류들은 청소하기가 너무 힘듦 세차장 자동매트 청소기 사용 못함 물 뿌려 청소하려니 흙이나 작은 돌들이 잘 나오지 않음 이라 하셨고 또 다른 분도 먼지, 돌, 과자, 부스러기 등 끼이면 빼내는데 생고생입니다 라고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결국 하나같이 청소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이 정석인 것은 아니지만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걷어낸 매트를 바닥에 뒤집어 놓고 뒷면을 손으로 툭툭 아니면 발로 밟아서 1차 오염물을 털어내고 다시 뒤집어서 다목적 세정제나 샴푸를 매트에 골고루 뿌려준 다음 오염 상태에 따라 브러쉬로 닦아주거나 1, 2분 정도 세제가 오염물과 반응할 시간을 주고 다음 고압수로 세제와 오염물을 충분히 헹궈내고 건조하는 이 정도까지는 아마 기본적으로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도 매트 깊숙이 박혀있는 오염물들까지 제거하기는 힘들 거야 이럴 땐 세차용 버킷이나 양동이를 준비해서 물을 가득 담고 매트의 윗면이 보이도록 동그랗게 말아서 코일 사이 틈이 넓혀지도록 한 다음 이 상태로 코일매트를 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 깊숙한 곳의 오염물을 더 확실하게 빼낼 수가 있어 고압수로 헹궈내고 했는데도 버킷 안을 살펴보면 오염물들이 꽤 빠져나와 있지 이렇게 한 다음 매트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널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물기를 말려주면 되는데 물기를 건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거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운전석 순정 매트를 한 개 준비해 놓았다가 집에 올 때는 순정 매트를 이용하고 세척한 매트는 트렁크에 싣고 와서 완전하게 건조를 시켜준 다음 사용하면 냄새도 나지 않고 위생에도 좋은 방법이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장점이 많은 코일매트이지만 그런 장점도 관리가 되질 않으면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줄 만큼 심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해 보인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이번 주말엔 코일매트 세척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수고했어, 동TV요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Radio from Matthew Hotel California What a nice surprise